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 현빈이 거수 격리를 하며 게이트를 빠져나오자 팬들의 함성이 커졌는데요. 팬들의 인사에 작게 감사하다고 전하는 현빈. 여전히 다정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에는 막지 마세요. 우선 나와주세요. 옆에서 찍고주세요. 옆에서. 앞에는 막지 마시고. 현빈은 인도네시아 출국 당시 화제가 됐던 신형 디지털 군복 차림이었는데요. 현빈이 입으니 군복도 달라 보이죠. 군 관계자들과 함께 현빈이 공항을 나서자 취재진들의 발걸음도 바빠졌는데요. 현빈은 이번 인도네시아 방문은 시크릿 가든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큰 인기를 누려 정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군 입대 이후에도 여전히 빛나는 모습을 자랑하는 현빈. 앞으로도 멋진 해병대의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